섬님이 총총총 소리 내는 거 귀엽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어, 나 어깨가 막 담 걸릴 것 같아. 총총총총총 귀엽다니까 막 계속해. 가만있어, 가만있어, 불 꺼. 왜 안가? 가 인마 뭐지?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저거? 아, 계속 양초 있었어요? 아, 몰라. 도전 과제겠지, 뭐. 기어가기? 이렇게? 저거 잡고 있을 때 기어가야 되나? 위에 잡고 있을 때? 오, 그래. 오, 그래. 오, 오.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저 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 오, 깜짝이야! 와, 네가 언제 언제 그렇게 똑똑했냐? 오, 추. 빨리 뛰어가야 되는구만! 어, 벌써 12시야? 시간 빠르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오오오 오지 마세요 그렇.. 어? 우와 팔이 거기까지.. 팔이 거기까지 누르나? 일단 패턴을 보자 패턴을 저 손이 저길 잡고 쟤가 올라가고 다시 저 손이 저기 내려오면서 요 때가.. 여길 잡고 그걸 잡고 다시 저 손이 지금이.. 그나마.. 아.. 저.. 제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이는 시점 정면이요? 저거요? 이쪽이요? 할까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빼내는 순간 잡혀버려서 됐다! 됐다! 됐다 됐어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 으잇! 아.. 아찔하다 아.. 양쪽을 다 빼야 되나 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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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지금 잘했어 오 좋아 아야 쟤 움직여 그와중에 또 움직여 우와 오 오 와 죽었는데 막 움직여 나쁜 손 나쁜 손 와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일발리만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처음 보는 게임인데 구경만 해도 재밌습니다 저같은 쫄보는 무서워서 못할 듯 아 재밌으시다면 다행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라이안나님 파티 끝났어요 이제 하나 끝낸 것 같아요 보스 그쵸 엉 엉 엉 뭐야 뭐야 놀래라 엉 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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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휴 ㅎㅎㅎㅎ ㅎㅎㅎㅎ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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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야앞을 보고 다녀야지 어허 앞을 보고 다녀야지 이거 그렇게 긴 게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 하는거랑 보는거랑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재밌으시면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구매해서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많이 죽어도 짜증이 안나 많이 죽어도 짜증이 안나요 재밌어 그냥 도전 욕구만 생깁니다 죽어서 짜증나는게 아니라 아예 안나진 않지만 죽으면 물론 아예 안나진 않죠 잘 만든 게임이 진짜 우후후후후후후훠 어 또 배고파 어떻게 어떡해 또 배고파 또 배고파 아 배고파 우리 아까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급동이라고 막 급동인 줄 알았는데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어 은총올림도 계셨어요 은총올림은 희한하게 요즘에 제가 게임방송 할 때만 오시는 것 같애 하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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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당 떨어진다 진짜 당 떨어진다 당이 떨어진다 어떡해 야 설마? 설마 헤엑 진짜였어 설마 설마 했는데 하하 오 무섭다 이제 얘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얼굴 좀 보자 하하 오오오오오오옷 발자국 봐 발자국 발자국 생기는 거 봐 어 뭐지? 정규방송 때도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 채팅을 안 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채팅을 치셨는데 제가 못 본 건가 오오오오오옷 어 살짝 충격인데 이거 마냥 귀여웠던 그리고 마냥 불쌍했던 아이가 순식간에 아 그렇지 이것도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데 어... 뭔가 하여튼 좀 충격이에요 지금 오호... 뭐지? 가 들어가 어 뭐야 뭘까 이 피는 아 이걸 그냥 끌고 계속 밀고 왔어야 되나? 아 일하느라고 채팅을 못 치셨다고요? 이해하겠습니다 뭐야 왜 못 움직여 어... 어 찡겼어 얘 어 찡겼어 됐다 어 안 돼 가지마 흐흐흐 어?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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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뭐하는거야 지금 어허 올라가 올라가 이놈아 왜 그 왜 그... 왜 그... 어휴... 됐다... 아니 구석에서... 구석에서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거야 무슨 소리까 또 무슨 소리까 또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쵸 칼 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쵸 칼 가는 소리가 들리죠 아이고, 요리되는 건가? 아이고, 꼭? 보스죠, 쟤도? 지금 챕터 2 보스인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떻게 가야 돼? 쟤는 팔이 짧다, 다행히 너는 팔이 짧구나, 이놈아 어디로 갈까? 같이 가, 얘들아 같이 숨어 어, 열쇠 열쇠 어딨어, 열쇠 쟤, 쟤 쟤, 쟤 위에 들어가세요, 잘 자요 쟤, 쟤, 쟤 이놈아, 이거나 먹어라 팔도 짧은 것이 잠깐만, 잠깐만 벌받았어 벌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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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우, 호, 호 이놈아 이거 떨어지니까 즉선에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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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 저쪽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으 여기 생산물이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가자 오 이런데 화장실이 오 이거 뭐지? 2인용 화장실 사이좋게 둘이서 마주 앉아서 어 마주 앉는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오 이런 신개념 화장실을 봤나 불 켜 불 붙여 그래 저거 저거 자가 으이 깜짝이야 얘들아 놀랬잖아 내려간다 뭐야 엉덩이가 두개라구요 어 다시 여기로 왔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열쇠가 있단 소린가 열쇠가 어딨을까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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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왼쪽으로 좀 더 갔어야 되나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올라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문 열어봐 왼쪽으로 좀 더 가보게 이쪽이 있을거 같애 왠지 그쵸 어 아닌가 아닌가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나 아이쿠 아무것도 없네요 이쪽은 저 방에 못들어가나 어 들어가네 우우 분위기 어 분위기 뭐야 어 뭐야 얘 자는거야? 아까 그 요리사 그새 여기 와서 자는거야 지금 어 여깄다 열쇠 어 여깄다 열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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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숨었어야 되는구나 일단 숨었어야 되는구나구나 침대 아래 숨어있을걸 약간 몬스트롬 느낌도 살짝 나네 야야야 아잇 저리 가 저리 가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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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 어휴 깜짝이야 아아 어 뭐야 야 벌써 깨면 어떡해 이건 잘못됐다 벌써 깨면 안되지 으아아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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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아 아하하하 어 갔다 어 오른쪽으로 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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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좋아 어 이렇게 쉽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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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점점 커져, 안돼 빨리 도망가자 빨리 가자 x5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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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자 자 가자 가자 어휴 그래 봐봐야 뭐야 문 열어 문 열어 오, 어두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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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리하고 있네? 새 mist sh clips 뭐지. specification 으아아아 아아아아. 다행이다. 쟨 São frame 짧아서 다행이다. 쟨 네 팔이 짧아, 한내를 짧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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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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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아아아~~~ 곱고고고고구고고... 나의 소중한 소중한 나의 열쇠야 나에게 힘을 주겠니 조심조심 눈치 못챈거같은데 그쵸? 눈치 못챘죠 쟤 됐어 눈치 못챘어 아주좋아 아주좋아 쪘다가 던져 열수있나? 먹을수있나? 소세지 먹자 못먹나? 얼라 던지냐 안되네 아 저기 나가는길이 있구나 바보 바보 멍청이 나는 왜 구멍으로 소세지를 던질라 했지? 구멍으로 소세지를 던질라 했어 어이 깜짝이야 예 주무세요 잘자요 아 요거 뭐지? 요거? 아닌가? 오오 여기 뭐야 여기 뭐하는데야 던져 뭐하는데야 뭐하는데야 아야 뭐지? 왜 또 나가 뭐지? 아 아 그 포장되는 애들이 소세지가 되는거야 아 아 여기 어떻게 와 여기 어떻게 와 여기 어떻게 와 여기 어떻게 와 여기 어떻게 오지 여기 여기서 먼데 뭔데? 뭔데? 이상한데 뭐하는거지? 뭐하는걸까? 방금 그게 뭔가 있는거 같은데 그쵸? 저기서 점프가 되나? 안되는데? 한풍구? 한풍구? 요건 뭐지? 아 내가 여기 멍충이 내가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뭐해야되나? 돌려볼게요 여기서 돌려볼게요 응 여기서 돌려볼게요 이런거 안돌렸단말이지 아까 왜 안되지? 얘를 잡아야되나? 저거 어떻게 잡어? 저거 어떻게 잡어? 아 저걸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리는거야 돌리면 응 소세지가 됐어 그리고 그리고 한번 더? 으이짜 아니야? 뭐지? 뭐지? 이거 끝이야? 뭐야? 뭐야? 뭐냐고 다시 올라가볼게요 다시 올라가볼게요 아 얘를 소세지를 만들자 소세지를 아이가 흐잇 소세지를 만들자 소세지를 만들자 소세지를 만들자 좀 갈아 안되네 소세지를 만들자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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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한번 더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해보자 아 이거 꼭 보고싶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뿅 그렇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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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만들었어 소세지 소세지 몇개 만들어야 되는거야 고기를 또 구해야되나? 아잇 고기를 또 구해야되나? 아잇 자 올라가 올라가 가자 고기를 고기를 어디서 구해 고기를 고기를 여기 어디있나? 저거? 저거? 저거 뺄 수 있나? 흐잇 하나 둘 어후 컨트롤이 어우가지고 그냥 정교한 컨트롤을 원하네 적당히 좀 하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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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끈 이렇게 묶어놓은거 막 그물같이 이렇게 여기 겉에 있잖아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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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뛰다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아파 자 한번 더 합시다 뿌샤 돌리고 돌리고 오오오 어 또? 아 이제 저거를 이제 이걸 잡고 와아 이 이용도였어? 아아 뭔가 했네 아멘